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근데 이 방은 제가 한 30개월 정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. 어? 아 봐요. 방송 보고 계셨구나. 어? 혹시 그 슬리 안 되면은 조금 더 해도 될까요? 형님들? 어? 그 이상은 좋네. 와. 아. 어? 이 상황을 좀. 음 이런거 좋아 질게매 형님들 수리 형님들 아 슈퍼 유저는 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저도 또 컨텐츠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놀러와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노테미님 잘 쏘시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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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면선이 월만요? 진짜 월만이시네 아 이거 아프리카 이상하더만 튕겼네 결국 어 이게 좋아 이거 그냥 1번 방이야 어? 저 요새는 저녁에 거의 스포마 했는데요 형님? 새벽에 이 배그 방송하고 아 그때 기잠으로 잘 안보셨구나 이거 틴킬 내지 맞다 이거 틴킬 내지 맞다 reindeer 아 맞아요 방송 무면서 하게 또 딜레이가 있어서 하여튼 고심해서는 못하실거에요 insulting 승기야님 추천 감사합니다 승기야님 추천 춘자님 버스님 안녕하세요 그 설정에서 품질 고급 직접 화질 세팅 해주셔야 잘 나옵니다 나이스 아까 빡빡에서 힘 뺄게 아니고 좀 어깨 왜 이렇게 땡기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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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eets 아 아 아 아 진짜 집중하게 만드신다. 잘하시네 수위 분들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진짜 쉽지 않다 지금 수위 분들이 초국 서버에서 제일 빡빡인거죠? 초국 서버에서 지금 분들이 1층 분들이에요 방송을 왜 꺼달라 하시는거지 아 지금 분들은 아니시라고요 일단 근데 즐겸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방송 타는걸 안 좋아하시나 하루에 삥앗겼다가 감옥끽식을 써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들어왔어 어 자리좋은데 나이스 오 동점 잘하면 이기는데 아 자꾸 습관적으로 스프레이 누른다 과연 30킬하고 이기면 유아가겠네 모르겠다 이기고 봅시다 일단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하하하 아니 왜냐면 저분들 입장에선 또 제가 불청객일 수 있잖아 사실 근데 이제 전 하도 초급서베브 1진분들이 괴롭혀서 사돈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 입장에선 또 구독자분들이 중요하니까 아하 와우! 오 좋아! 네잎에서 사실 렉잡이 패스 아군이 패배하였음 오케이 장핀인데? 크흐흐흐 와 근데 잘했어 야 쏘신다 방금 살짝 맞았는데 개필 됐어요 왜 전질 안했네 울펜 왜 나갔어 울펜 왜 나갔어 어 제가 잡아야 되는데 유스부터 다음 저형은 잘하는 사람이야 딱 봐도 유스 장난 아니네 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루저님 킬 대 2 좀 떼시던데 과연 이 방 끝나고 궁금하다 포토 잘 피해 아 Benny 이렇게 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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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